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구성체입니다 오늘은 서민들도 이제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때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상속세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유튜브 중에는 보면은 자용증 걱정없이 돈을 빌리는 방법 증여세 걱정없이 5억을 증여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막상 넣어보면 다 낚시바늘이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상속세 걱정 없다 그건 당연히 걱정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우자 공제 상속공제가 5억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까지 해줘요 그리고 또 일괄공제로 그냥 5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있는 전제 하에서 10억은 상속세가 안 나와요 걱정이 없죠 근데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세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간 10억 이상의 사람들은 황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내는 사람이 5%도 안 되니까 95%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썸네일로 이래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니까 모든 검색은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는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브로 검색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지식이 근데 거기에 그 답이 과연 아니 실제 답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해답을 주겠느냐 다 끌어당기는 미끼 낚시바늘들이죠 그러니까 10억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전문가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지식들이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넘쳐나는데 지식도 너무 많이 알면은 헷갈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동량 하다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너무 많이 알아도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전문가한테 상담요 주고 상담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 고민 안 해도 돼요 유튜브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왜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을 해야 되느냐 통계가 나와요 서울 전체 아파트 163만 가구 163만 가구래요 이게 아파트다 이거예요 아파트 중에 163만 9천5백 가구니까 9519 가구래요 그러니까 164만 가구라 하고요 여기에서 12년 전 12년 전 이명박 정부기관 때 9억을 고가 아파트로 고가 아파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9억을 자꾸 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억이 그때 당시 아파트 중간 가격이 4억 7천9백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2월달 기준이라고 2월달 국민은행 뭐 KB 시세 거기에 따르면은 이 중간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9억 9억 4천7백9십팔만 원이에요 9억 4천7백9십팔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9억 4천7백9십팔만 원 이게 중간값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이 7천9백이 아니고 여기가 보니까 4억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뛴 거예요 이게 이게 중간값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9억이라는 것이 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주택의 절반이 이제 9억 4천7백9십팔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4억 7천9백7십팔만 원이 넘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뛴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집값 내린다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저게 집값을 내리는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서민들 보고 집 사지 말고 전세 월세 사르라는 정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딱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딱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좀 근데 집값을 내리는 정책인가 라는 기준으로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서민들 보고 집 사지 말고 전세 월세에서만 살아라 라고 하면 그것이 전체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니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집값 올리는 정책을 한 거예요 양도세율도 높이지 임대주택으로 다 8년 동안 묶여가지고 매물 내놓지 말게끔 임대주택으로 묶어 놔버렸지 그러니까 그리고 재건축 공급량을 그러지 않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집값을 내리려면은 이쪽으로 내리려면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집을 살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정부는 재건축을 아주 싫어라 하죠 재건축이라는 걸 아주 싫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거주라는 걸 막 갖고 집어넣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잘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요를 그러면 주요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수요를 줄이면 아예 집 사는 의욕을 꺾어놔 버려야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인 서울을 서울 안에서 9억 넘는 주택 사는 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1년에 1억을 어떻게 벌어요 1년에 1억씩 벌어도 안 모아야 9억이 9년인데 그동안에 또 집값은 안 뜹니까 1년에 5억씩 떴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못 사는 거죠 아무리 많이 벌은다 해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서울에서 집 사는 거는 사회에 막 나와 가지고 이제 뭐 집 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 집 못 사게끔 대출 규제 해 버리잖아요 대출 규제 해 버렸는데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냐 이겁니다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지 그런데 그 대출 한도를 계속 규제를 해 버리니까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하고 전세 월세 살아라 그냥 전세 대출은 조금 해 줄 테니까 집 사는 대출은 안 해 줄란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 사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재산 저 재산이 내 재산 그런데 자식이 한 명이면 괜찮은데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 당연히 싸우죠 상속 싸움이라는 것이 죽어서 싸우는 건데 이제는 생전에도 싸우는 거예요 이제 생전에도 이제 저거 빨리 달라고 증여해 달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그러면 너는 너한테는 너 미국도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너한테 돈 많이 썼는데 그 돈은 그러면 너가 안 받은 거니 나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주택이라도 하나 좀 받으란다 이렇게 하면 싸움 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전에도 상속 싸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재산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절반에 되는 82만 가고 82만 가고는 이제 상속세 걱정해야 되죠 무슨 배우자 없으면 5억 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거고 배우자 있어도 이제 10억인데 이 9억 4,790만 원이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한순간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자 공제 5억 해 주고 일괄 공제 5억 해 줘 가지고 플러스 이거 10억 하는 것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96년 12월 30일 날 법 개정하면서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가 이제 상속세법으로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법을 떠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결 그 고리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199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있었어요 이 조항이 2020년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뜬 거죠 그러니까 96년에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10억 해 줘도 감지덕지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10억이라니까요 10억인데 서울에 사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반들은 절반은 80만 가구 이상은 다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이 이런 유튜브가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의 지식들이 범람하면 이게 이제 납사자들이 그런 썸네일 낚시바늘에 이렇게 걸려다니는 게 그런 정도도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 내가 세금을 어떻게 안 내볼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안 내볼까 이제 그게 온 관심이 초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항시 세금을 앞장 세워 가지고 리드를 시키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검찰청에 있는 고위 간부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형한테 5천만 원 빌려 가지고 집 얻는데 썼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아니 형한테 돈 빌리는 거 그것도 못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돈 빌리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왜 개입하냐고 아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4.5%로 4.5%로 안 빌리면은 정해서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시중이자율이 몇 %입니까 2%도 안 돼요 이게 2%짜리 특별 판매를 하니까 막 사람이 줄 서 가지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2% 이자 준다 하니까 그런데 이 4.5%를 받아라 국가가 그러하죠 4.5% 기준으로 증명세를 때린다 2% 차이를 2.5%를 가져가겠다 아니 이거는 완전히 고리대금 쓰니까 고리대금이죠 이게 고리대금 사채업자 그 정도의 고율 아니에요 고율 그러니까 왜 국가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그러면 시장 이자율에 탁탁탁탁 맞추든지 1.8%면 1.8%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세법 개정은 안 한다고요 잘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날마다 해요 날마다 이렇게 대책을 스물두 번 하고 세법 그냥 팍팍 바꾸고 그러는데 내가 더 거대해 내가 더 손해보는 것들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거기도 이기적인 존재니까 나한테 세금 더 들어오길 바라지 그거를 누가 하냐 이거 여든 여든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개념들은 여하고 야가 구분이 없어요 세금 부분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자기들도 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무슨 뭐 세금 가지고 아 뭐 무슨 하소연하고 그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밖으로 줄어드는 것이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돈 가지고 국가돈 풀고 그 돈을 뒤에서 빼먹고 뭐 이런 식의 장난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봐보면요 전체의 무주택 무주택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무주택 비율이 지금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주택 유주택이 43.7% 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56.3% 56.3% 무주택이 43.7%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서울로 보면요 서울로 보면은 서울 주택 소유자가 246만명이래요 246만명인데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이런 것도 다 합하겠죠 그중에 다주택 숫자는 15.8%인 몇만명이냐면 38만명이에요 38만 9천명 그러니까 거의 39만명으로 보면 되죠 39만명 그러면 전국으로도 다주택이 2주택 2주택이 몇만명이냐면 172만명 밑에는 빼버리고 3주택은 3주택은 28만명 28만명 4주택은 몇만명이냐면 7만명 7만4천명 5주택 이상은 11만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72만원에서 28만 7만 11만 다 합하면 200 몇만명은 다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 왜 다주택이 값싼걸 가지고 다주택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양도세도 50%씩 60%씩 매기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될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을 그리고 서울의 주택이 246만명 중에 다주택이 15.8% 39만명은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세 걱정을 안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상속세 걱정 안 하면은 나중에 국가가 알아서 싹 가지고 가는데 50%만 안 가지고 가요 상속세 걱정 안 하는 집안은요 제가 볼 때 한 75% 이상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상속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비상속인이 그래 가지고 부 모 이렇게 써 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 1 2 2 자 3 이렇게 써 가지고 본인들끼리 안 싸우고 정직하게 뭐를 나눴어요 예 나눴는데 상속세 조사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을 하잖아요 15년 전쯤까지 이 증여의 제척기간이니까 이거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확인 그러면 10년치 보통 10년치 예금거래는 다 본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 떠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거를 다 떠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세청이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세청 AI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 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일일이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가 부모 우리는 부부 일심동체로 해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 부모 왔다 갔다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거래가 그러면 이거 중요 이거 중요 이거 중요 이거 중요 중요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걸리면 황당합니다 황장하고 이거에 한번 걸려 가지고 증여세 세금까지 같이 내야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건강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명주를 단축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상속인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선 가버렸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지만은 본인이 상속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걱정을 안 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상속인들이 100%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거에 안 걸릴 사람 어딨냐고 15년 치를 딱 건드리는데 이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돈거래를 안 해 이렇게 내가 야 이게 부부가 우리가 일심동체가 아니라더라 부부 별산제다라더라 예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할 때도 다 이게 입증을 해야 되고 부자간에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우리 차용증 해가지고 이자 4.5%로 그때그때마다 다 주자 적정 이자율로 다 주고 차용증 만들어 놓고 공정해 놓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80만 가구 서울에 80만 가구 상속세 걱정해야 될 80만 가구 중에서 이렇게 한 집안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왜 맨날 오늘도 상속세 조사하고 내일도 상속세 조사하고 증여세 조사하고 날마다 하는 것이 이거예요 상속세 삼국사과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훤히 알아요 어디서 재미를 볼지 재미있는 이 증여세 조사에서 보죠 상속세는 어차피 사람들이 상속세 계산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절세 비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공제가 최대 30억이니까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얼마만큼 배우자한테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최대 받느냐 거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즘은 전부 다가 국세청은 시가로 시승이 시가로 가버린다니까요 시가로 가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게 뭐 공시지가가 7억이다 천만에 만만한 공시지가 아파트가 어떻게든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이렇게 해요 안해요 유사매매 사례가역으로 찾아요 유사매매 사례가역도 납세자가 찾아낼 방법이 없는데도 유사매매 사례가역으로 하라고 그래요 시가로 그러니까 이게 다 10억 넘어가는 거예요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과세해버리는 거예요 국세청이 시가로 해가지고 다 최상가역 높여가지고 다 상속세 조사 대상 만들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저거 예금거래 그 돈거래 같은 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저기서 재미보고 이렇게 하니까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이게 증에서 신고 안 해본 거 해보십시오 만일 15년 14년 9개월짜리가 하나 걸려보십시오 이 과정에 배보다 배꼽이 더 가가지고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전 것도 이렇게 한번 걸려보십시오 예 이런 거 모를 것 같죠 여기 수용 보상금 뭐 무슨 보상금 뭐 이렇게 돈 받은 거 있죠 신고한 거 여기서 양도한 거 여기서 30억 양도 해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쫓아다녀요 또 국세청이 징그럽게 예 이거를 쫓아다녀가지고 누구한테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이거를 다 쫓아다닌다니까요 네 쫓아다니면서 아 이거 증여 얼굴과 얼굴이 서로 틀린 사람끼리 계좌가 이체가 되면 그 증여예요 일단 다 증여예요 완전 포괄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틀린 사람끼리 동거래하면 다 증여예요 대가 없이 가면 다 증여 그니까 아니 빌려서 했다니까 그래 뭐 증빙 내봐 증빙 이거 내가 빌려고 뭐 이때 냈고 이때 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충은 없어요 나를 내 의심이 0% 되게끔 해봐 이거예요 법원 가면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내 의심을 0%로 만들어 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세무 공무원들은 그것보다 더 심하죠 0.0000%로 만들어 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한테 없어져가지고 뭐 봐준다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세무 공무원도 자기가 다 살 길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불렸다가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정도지 해야 될 걸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뭔가가 큰 건이 있거나 크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거품 둘 중에 하나죠 예 납세자들이 그런 거를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해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하면서 정해서 조사까지 될 줄 몰랐죠 정해서 내야 될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 준비를 해야 된다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속세 걱정을 해야 돼요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를 찾아야죠 그런데 전문가를 누구를 찾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상속세가 다 법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무슨 내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로비해가지고 뺀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단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를 빼줬을 뿐이지 그런 식의 융통성은 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강남 강남구를 보면요 이게 14만 주택 소유자가 14만 4,400명 이래요 4,400명 인데 그중에 다주택자는 3만 1,300 명 이래요 그리고 서초구는 이쪽에 가 이제 제일 많대요 강남구 서초구가 다주택 숫자가 서초구는 12만 1,900명 인데 예 그중에 다주택자는 2만 5,000명 이다 이거죠 이 3만 2만 이분들은 100% 상속서 걱정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서 걱정까지 분명 커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식은 걱정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왜 아버지가 이 돈을 다 뺏기면 자기 요양원 보낼 줄 알고 전혀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통장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 버릴까 그 궁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을 가져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상속세 걱정을 해야죠 서울에 있는 분들은 거의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니 있는 사람들 상속세 많이 때려 버려라 많이 때려 버려라 그런데 그러면 내 집안에서 대대로 항상 가난하게 가난을 대물림해 가지고 살고자 하고 싶냐 이거예요 내 집안에서도 나는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내 자식들은 뭔가 돈을 벌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잘 살아 부자 만들어야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해 가지고 저 있는 사람들 다 때려 버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남의 일이 결국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을 비방했던 일이 결국은 내가 똑같이 비방을 받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일이 되는데 마치 영혼 유체이탈 하는 듯이 좋은 말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결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이제는 서민들의 세금이다 서민들이 뭡니까 집 안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잖아요 서둑 집이 있어도 서둑 없으면 서민이예요 벌써 걱정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집 팔아 가지고 아니 거기서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뭐 세금 걱정하고 팔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골로 가거라 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정책하는 사람들의 근본 사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와 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왜 국가가 그걸 함부로 침해하냐 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왜 팔아 가지고 나가라고 하냐 세금 내라고 역대로 나는 지금까지 걱정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세금 내라 해 가지고 나 쫓아내려고 그러냐 라는 볼멘소류가 당연히 나오죠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국립 민복 아니에요 왜 그 국민들을 서로 편을 갈려 가지고 싸우게끔 하냐 이거 일부러 쟤는 볼 때는 왜 그렇게 편을 갈려 가지고 싸우게끔 팍 하고 거기에서 그냥 막 몰입이 돼 가지고 추종이 돼 가지고 일렬종대로 서 가지고 그냥 막 서로가 전투하듯이 짱돌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목으로 하지도 않고 맨날 이거 댓글 같은 거 글 같은 걸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욕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만큼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결과를 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빚이 40%래요 40%를 유지를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40%를 국가부채 비율을 40%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그냥 60%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10%씩 올릴 때마다 200조가 더 창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해 가지고 200조 200조 60% 하면 400조가 창출이 된다 이거 그러면 빚내 가지고 빚내 가지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빚내 가지고 적금 다 깨 가지고 대출 갚을 것 갚을 걸 용으로 이렇게 세금 딱 적금 만들어 놨는데 그 깨 가지고 일단 우리 쓰고 보자 라는 식으로 고기 먹고 살자 라고 하는 거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내야 될 사업자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관해야 결국은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야 일단 힘드니까 빨리 빨리 써버리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 낼려니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되고 체납되고 부도나는 거죠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많다 이거에요 뭐 1년에 구조씩 아니 1년에 1조씩 실업급여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실업급여 받아 가지고 세 달치 받아 가지고 동남아 가 가지고 1년 살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뭐 어떻게 구직 노력이 있다 하면 1년까지도 또 실업급여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살아남겠냐 이거에요 고갈된대요 고갈 제가 감사원에서 주택기금에 대해서 주택금융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참 국가도는 갖다 쓰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없다면 또 국회가 정액 해가지고 또 갖다 줘요 기금이라는 것이 쓰면 또 고갈되면 갖다 줘 근데 그 쓴 것이 어디로 가버리는 행방이 불명한 거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런 사람들이나 시체 처리하려고 찾아다니고 일단 써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자기 뒤에 호주머니 불려버리고 기금 고갈됐다고 아우 우리 이게 기관 운영 못하겠다 국회가 또 그 증액을 해 준다니까요 기금을 그러니까 국가도는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쓰는 사람 위주에요 쓰는 사람 아니 버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이 버는 사람이 버는 사람 위주로 세금 정책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어야 국가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경제 동력이 생기는 건데 버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일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 무너진다 이거 이게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무너져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집이 사상 누각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집이 버티냐 이거에요 일단 쓰고 보자 해 가지고 그냥 흥측망측 그냥 전환지원금 주면 90% 이상이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고기 먹는 데 쓰니까 고깃값만 오르고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국가도는 왜 메꾸려고 또 누구를 해야 돼요 버는 사람 또 세금 더 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공제 안 해 주고 일단 공제 안 해 주고 비과세 혜택 안 줘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과세 표준 높여 버리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이제 세율 높여 버리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 안 하면 아 이거 뭐 일단 쓰고 보자 뭐 이런 식이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세금은 더 지어짜 가지고 받아 버리면 되니까 왜 이게 40% 지켜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을 하면서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고민을 했겠냐 이거에요 우리가 IMF 같은 사태를 두 번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 있는 돈은 그래도 챙겨 놔야 되잖아요 비상실을 그런데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만 서민들을 일단은 서민들 보고 집 사지 마라 월세나 전세나 살아라 평생 그렇게 해 가지고 서민이 돼야 우리 지지층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대신 우리가 실업급여 주고 현금복지 주고 뭐 이렇게 해 줄게 노인되면 얼마만 주고 그러니까 그 현금복지 종류가 2000종이나 넘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가 보면은 어디 거들나는 거는 돈 쓰는 거는 진짜 거들 금방이더라고 버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도 쓴다고 딱 써버리면은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푼돈을 아껴라 부자되는 비결 중에 푼돈을 그렇게 아껴라 푼돈이 무섭다 땜이 무너지는 게 큰 구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금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금명 검소만 알다 보니까 모으기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련해요 애가 죽음이고 애가 태어난 때잖아요 사람이 본능에 따라서 제 색을 쫓아 다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단계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것이 되려면 좁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고 했으면 이때 좁혀 나가야죠 이제 자기 죽음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써야 된다 이거요 쓴다 써야 쓴다 이거 아닙니까 번다 이 번다 개념 쓴다 이것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써야 자기가 써야 자기 돈이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시험 공부도 무조건 이렇게 벌리겠는데 시험일 다가왔는데 맨날 벌리고만 이척저척 벌리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죠 마무리 마무리 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겠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 봐야 쓰지도 못하는 거 맨날 상속인들 싸움만 들고 자기는 노랭이 소리만 듣고 인색하면 국가대표급이라고는 말만 듣고 그러면 그 이름 석자가 죽으면 잘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딱 두 벌을 해요 아 그 사람 참 애석해 아 그 XX 잘 죽었어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부류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벌리도 좁혀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려면요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 알아야 돼요 세금을 세금을 잘 알아야 내가 방향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벌어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버는 데요 벌어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과세 처분을 당해보입시오 과세 처분 과세 처분을 당해보는 이게 이게 이 정도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모으지도 못하고 매출 누락이 이게 절세다 고 생각하고 했다가 10년 만에 확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당하면 세금은 한 번 탁 폭탄 맞으면 제기가 안 돼요 다 그렇게 됩니다 어디다 그동안 평소에 어디다 땅바닥에다 숨겨 놓지 않는 이상은 다 잡혀요 공부상에 있는 거는 다 재산 압료되고 다 처분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처분을 안 당하는 것이 절세 비결이다 이겁니다 세금으로부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내 건강 비결이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낚시바늘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전문가도 아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라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내 재산을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유튜브 이런 걸 아무리 본다 해가지고 내 재산이 지켜지냐 이거예요 내 머리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아무리 봐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찾아서 상담을 미리미리 받으라 이거예요 큰 돈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럴 때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 나는 이거를 조금 누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거는 자기 능력과 운과 경험으로 가능했어도 재산을 지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는 그러잖아요 누군가 뺏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옆에 사기꾼이 뺏어간다든지 자식들이 뺏어간다든지 누가 뭐 꽃뱀들이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뺏어간다든지 다 뺏어갈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웃는 사람을 내가 못 봐 1억 원대 1천억대 분들을 제가 최근에 두 분 뵀는데 한 분은 삼성병원에 입원하셨고 한 분은 12년 동안 상속 아니 형제들끼리 지겨운 싸움을 하고 있대요 그분도 이제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고 그런데 그것도 다 고령의 나이가 아니에요 단 6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명주를 단축하는 아주 특효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같이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심심해서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취해 가지고 그냥 막 검은지와 흰지가 식농쿨을 갉아먹는데 그 생명줄이 식농쿨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꿀에 취해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그런 것이 귀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국세청은 그런 통계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C국고 상속해서 다 잡는다 다 잡힌다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이런 데 부가세 이런 데 세라 생전에 제주급 피하려면 피해라 내가 쫓아다니면서까지는 안 하겠다 탈세 제보 들어온다든지 파생자료 오면 그때 우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한방에 치겠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은 증여서 길목에서 잡겠다 증여서 길목에서도 그래도 피해가 안면은 우리는 상속세 길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증여까지도 다 잡아 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 그만한 실력들이 있고 그만한 컴퓨터가 돼 있고 그만한 AI 인공지능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납세자들은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상속세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라 결론은 전문가를 잘 만나야 된다 내 재산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전문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세 비결은 별게 없어요 우리가 건강 비결 하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세 비결은 그때 그때마다 제대로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황당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론하는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 안내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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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